우리는 다음 세 가지의 진실을 알고 있다. 1. 위기는 항상 있다. 2.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3. 위기는 언젠가 지나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닥치면 주식을 팔지 못해 안다라는 사람들이 많다. 하기 쉬운 말로 위기를 즐겨라 라고 하지만 위기라고 생각한 이상 즐기기는 어렵다. 끔찍하고 지독하다는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악재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지혜를 모아 극복해낸 것이 현재까지의 역사다. 출렁거림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세계 경제는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위기를 한두 발자국 뒤에서 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은 위기를 즐긴다. 이들은 위기 속에 있는 기회를 볼 줄 알고 위기가 곧 지나갈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 선견 지명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위기에 놀라고 있을 때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따라서 위기를 즐기려면 위기를 역사 속의 한 과정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박영홍님이 지으신 주식 농부처럼 투자하라입니다. 박영홍님은 너무나 유명한 개인 투자자이신데요. 5천만원으로 시작해서 천억원의 자산을 이루신 엄청나게 성공하신 투자자이십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의 하락으로 많이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데요. 저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이 최근 비정상적으로 폭락하고 있어서 멘붕 상태에 있었는데요. 하지만 박영홍님의 투자 원칙을 읽고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좋은 기업을 믿고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공한 훌륭한 투자자들이 경험담을 들이면서 어려운 시기를 모두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박영홍님의 8가지 투자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원칙 8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투자 원칙 6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원칙 6. 위기 이유를 보는 해안을 길러라. IMF 때의 교훈이 없었다면 9.11 테러 때 나도 어떤 결정을 내렸을지 알 수 없다.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증시는 공황상태에 빠지고 미국이 망한다느니 회색전쟁이니 하는 말들이 난무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단기간에 20%까지 빠졌다. IMF 때의 교훈이 있었기에 9.11 테러가 충격적인 사건이긴 해도 결국에는 극복될 것이라고 믿었다. 더구나 외환위기 때와는 달리 비경제적인 요인이었다. 나는 보령지약, 고려개발, KCC건설 등 우량한 주식들을 사서 기다렸다. 6개월이 지나자 증시는 다시 회복되었고 내가 매입한 주식들은 9.11 테러 이전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올라갔다. 위기를 기회로 이용한 것이다. 우리는 다음 세 가지의 진실을 알고 있다. 위기는 항상 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위기는 언젠가 지나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닥치면 주식을 팔지 못해 안다라는 사람들이 많다. 하기 쉬운 말로 위기를 즐겨라 라고 하지만 위기라고 생각한 이상 즐기기는 어렵다. 코로나 사태 이후 주식이 폭락한 다음에 엄청난 폭등을 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다시 다음에 코로나 사태 같은 위기가 있으면 전재산을 투자하고 빚을 내서 투자한다고 했는데 또 다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미국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려고 하고 증시나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고 있잖아요. 이때는 또 사람들이 이번 위기는 저봉 위기와 전혀 다른 위기이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세계 경제가 박살나고 주식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진다는 공포를 조성하면서 또다시 주식을 못 사고 있잖아요. 항상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위기들을 떠올려 보자. 1920년대 말 미국은 대공황을 겪었다. 그때 우리나라는 식민지였다. 1939년 발발한 2차 세계대전 때는 전세계적으로 6천만 명이 죽었고 일본에는 핵폭탄이 떨어졌다. 1950년에는 전국토가 초토화되는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1970년대와 1980년대 두 번의 오일 쇼크가 있었다. 주식 가격과 채권 가격이 폭락했다. 이후에도 IMF 사태, 9.11 테러, 그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다.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모두 극복되었거나 극복되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지금 인류는 지금까지 만나본 적 없는 전염병을 극복해 나가는 중이다. 전 세계가 달려들어 제각기 백신을 만들어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여기던 국가들도 코로나19의 전염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허둥댔다. 우리나라도 위기의 순간이 있었지만 지금은 방역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끔찍하고 지독하다는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악재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지혜를 모아 극복해낸 것이 현재까지 역사다. 출렁거림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세계 경제는 상승국선을 그리고 있다. 지나고 나서 보면 그렇게 명확한데 당장 위기가 닥쳤을 때는 왜 대부분 갈팡질팡 하는 것일까? 비유를 하자면 벽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이다. 담벼락과 1cm 거리에 서서 눈을 뜨면 오로지 벽만 보인다. 거기서 한 발 두 발 뒤로 물러나면 고작 키 높이밖에 안 되는 담벼락인 줄 알게 된다. 1cm 거리에 있을 때는 결코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벽이 사실은 손을 뻗어 잡고 오르면 큰 어려움 없이 넘을 수 있는 담벼락이란 사실을 알게 된다. 나는 우리에게 오는 기회들이 이런 담벼락 같은 거라고 생각한다. 거리를 유지해서 보면 넘을 수 있는 위기인데 위기감에 매몰되어 있으니까 그 너머에 있는 세상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위기를 한두 발자국 뒤에서 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은 위기를 즐긴다. 이들은 위기 속에 있는 기회를 볼 줄 알고 위기가 곧 지나갈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 선견 지명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위기에 놀라고 있을 때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따라서 위기를 즐기려면 위기를 역사 속의 한 과정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한다. 이런 해안은 경제적인 지식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분야의 독서도 해야 하고 여행을 통해 자신이 있던 자리를 객관적으로 보고 동시에 세상을 보는 눈도 길러야 한다. 그래야 위기가 오고 있는지 가고 있는지 평상시인지 알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긴다. 이것이 주식 공부가 삶의 공부와 통하는 이유다. 저도 주식을 하는 게 거의 인생 공부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저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 갖춰야 할 또 다른 덕목은 결단력이다. 위기가 오고 있는 사람들이 헐값에 주식을 내놓을 때 과감하게 매수할 수 있어야 한다. 베팅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다가는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기 쉽다. 그렇다고 떨어진 주식을 마구 주워 담아서는 안 된다. 위기는 분명 지나가지만 항상 상처를 남기기 마련이다. 미리 준비하지 못한 기업들, 대처 능력이 부족한 기업들은 위기 상황에서 완전히 쓰러져버린다. 쓰러질지도 모르는 기업을 가격이 폭락했다고 살 수는 없다. 1등 기업은 위기일수록 빛나는 법이다. 그리고 위기가 끝난 후에는 더욱 빛을 바란다. 그동안 시장을 나눠먹던 하위 기업들 중 일부가 사라지면서 시장 지배력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여기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주가만 보고 주가가 싸다고 담으면 안 되고 그 기업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싸졌을 때 그걸로 사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이거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세계 증권시장이 요동을 쳤다. 하루 100포인트 이상 등락을 거듭하며 투자자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나도 그 위험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당시 증권주 우선주 중심의 배당 투자를 했는데 금융위기가 닥쳐오자 증권주는 일반 제조업체보다도 훨씬 크게 하락했다. 위기가 끝나면 1등 기업을 중심으로 큰 폭의 상승이 예상되었다. 나는 증권주 우선주를 일부 매각하고 각 업종별 1등 기업을 매수하기로 했다. 당시에는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몇몇 대주주 지분이나 일부 큰손들의 물량이 가격에 관계없이 나오고 있었다. 2대 주주로 있던 대동공업의 주가도 2만 5천원대에서 1만 3천원대까지 빠졌다. 나는 이 기회를 이용해 지분을 18%까지 늘렸다. 또 그동안 소통해왔던 기업들 중 1등 기업을 중심으로 물량을 매집했다. 현대차를 4만원에 자전거 1등 기업인 삼천리 자전거와 참 좋은 레저는 3천원에서 4천원대에 시장 점유율 1위 종자회사인 농후바이오를 3천원대에 매수했다. 그 밖의 인터넷 기업정보보안업체인 나우콤과 증권방송의 강자인 한국경제TV, 각종 진단시약국 내 1위 업체인 SD 등을 헐값에 사들였다. 지금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당신은 모두가 위기를 외쳤지만 지금 생각하면 큰 기회였다. 나는 우리가 하나의 공동 운명체로 살아간다는 말을 자주 한다. 우리 삶이 지속되는 한 크고 작은 위기는 항상 있지만 결국 해결이 되고 잘 극복하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위기 때마다 극복될 수 있다는 긍정의 힘으로 준비된 기업들에게 투자를 해왔다. 90% 이상의 사람들이 위험하다. 안된다고 할 때 배팅할 수 있는 용기는 확신해서 나온다. 막연하게 배짱으로 삽시다 라며 덤벼들면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기업들과 함께 떨어질 수 있다. 평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던 기업. 이 기업이라면 이 정도 위기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기업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길이 있다. 부실한 기업에게 위기는 위기 그 자체일 뿐 기회가 될 수 없다. 최근 시장에 너무나 유익한 글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일 먼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저도 이 글을 읽으니까 힘이 났습니다. 투자원칙 7. 계란은 확실한 바구니에 담아라.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한다.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줄이라는 포트폴리오 이론이다. 정설처럼 되어 있지만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여러 업종에서 대표적인 종목을 골라 고르게 투자해 놓으면 개별 업종 혹은 개별 기업의 위험은 상쇄될 수 있다. 하지만 시장 전체의 위험에는 대처할 수 없다. 이미 수차례 말한 바 있지만 코스피 지수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코스피 지수가 상승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분산 투자 이론에만 집착하는 것은 과히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누누이 강조했듯이 우리는 코스피 지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보고 기업의 가치 상승을 예상하고 투자하는 것이다. 포트폴리오 이론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계란 바구니는 각각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바구니 하나에서 탈이 나더라도 다른 바구니가 있으니까 괜찮다는 것이 분산 투자의 기본 이론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계란 바구니는 여럿 가졌는데 그 중 하나도 제대로 아는 바구니가 없다는 점이다. 시장에서 1등이라고 평가받는 기업이라도 내가 확진을 가지지 못하면 기다릴 수 없다. 기다리더라도 피가 마른다. 바구니를 여럿 들고 가는데 그 중에서 구멍난 바구니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있다면 행복한 투자가 되기는 어렵다. 어쩌면 바구니를 들고 가는 사람이 불안이라는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계란이 땅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여기도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업을 장기간 가지고 가려면 그 기업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여러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기업의 속속들이 사정을 잘 모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폭락을 하면 너무나 불안해서 결국에는 팔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모르는 10개의 바구니보다 확실한 바구니 한두 개면 좋하다. 들고 다니기도 쉽고 관리하기도 쉽다. 수시로 문제를 체크할 수도 있다. 내게는 약 50여 개의 바구니가 있다. 독자들은 자기는 50개나 들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한두 개면 좋다고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전업 투자가다. 나 말고도 직원들이 있다. 그리고 자산의 규모가 크다. 내가 분산 투자를 하려고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자산의 규모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바구니가 늘어나게 된 것이다. 과거에는 나도 많은 종목에 투자하지 않았다. 내가 봤을 때 1억 원 정도의 자금이라면 두세 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라면 한두 개가 적당하다고 본다. 그래야 수익률이 분산되지 않고 집중력을 가질 수 있다. 농심 투자, 소통, 동행, 대리 경영 등 지금까지 네 주장에 동의한다면 쉽게 납득이 되리라 생각한다. 자기 일을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기업과 소통을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두 가지 다 제대로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바구니를 들고 가다가 자빠지는 것이다. 그렇게 한두 개 종목에 투자를 하면서 예비로 서너 개 기업을 공부하고 있어야 한다. 동행을 하다 보면, 동행을 하다 보면 예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발견할 수도 있다. 그때 다시 또 다른 기업을 공부하려고 하면 시간이 소모된다. 미리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공부를 하다 보면 잘만 옮겨 타면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은 유혹이 생긴다. 산에 있는 토끼를 모조리 잡으려다가는 한 마리 토끼도 잡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절제의 덕목으로 메뚜기 투자자가 되려는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이것도 정말 큰 유혹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안 오르고 다른 주식이 오르면 내 주식을 팔고 저주 주식을 사서 저주식이 많이 오르면 그 주식을 다시 팔고 지금 떨어져 있는 내 주식을 사고 이렇게 갈아타면서 모든 종목의 상승 수익을 자신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해보면 그렇게 절대 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잘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같이 일반 투자자가 진짜 메뚜기처럼 이쪽저쪽 옮겨 다니면서 투자를 하다가는 한 종목을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형편없는 수익률을 얻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투자를 통해 어느 정도 수익을 냈을 때는 자산운용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 한때는 돈을 벌었다가 어느 순간에 또 까먹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된다. 일정한 수익을 냈다면 그 부분은 3에서 4% 정도의 배당수익률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기업에 투자를 하라. 그리고 원금으로 조금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렇게 계단 모양으로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게끔 자산운용계획을 짜는 것이 좋다. 우상향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다가 우하향 그래프를 그리는 경우들이 많다. 억만금의 돈도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 있지만 그 돈을 다시 모으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 부분도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정한 수익을 냈다면 그 수익은 배당금을 꾸준히 탈 수 있는 조금 더 안정적인 기업으로 자산을 배분하는 거죠. 이거는 금액이 커지면 어떻게 보면 필수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수순인 것 같습니다. 띄엄띄엄 아는 10사람보다 나를 알아주는 그리고 내가 아는 친구 한 명이 낫다. 잘 모르는 기업 10개보다 확실하게 아는 기업 하나가 더 낫다. 위험을 상세시키겠다고 막연하게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수동적인 투자 방법이다. 우리는 기업의 주인이며 따라서 적극적이어야 한다. 안전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투자해도 확실하게 그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주식시장이다. 분산을 하더라도 내가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충분히 집중하며 소통할 수 있는 범위 이내여야 한다. 투자원칙 8.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라. 주식투자는 사업을 하는 것이고 사업에서 경영자는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 지나치게 불안해하거나 과도한 자신감에 사로잡힌 경영자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없다. 그래서 앞에서 로또 당첨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 명은 그 당첨금을 가지고 하루에 1억 원씩 펑펑 쓰면서 탕진을 해서 나중에 자살을 하려고 하고요. 한 명은 그 돈을 가지고 에티오피아로 가서 굶주린 아이들에게 기부활동을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두 명의 당첨자 중 한 사람은 거액을 손에 쥐게 되자 곧바로 평정심을 잃어버렸다. 반면 자신의 돈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부를 유지하며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 한 사람은 당첨의 행운이 오로지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한 사람은 행운을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생각의 차이가 그들의 인생을 바꾼 것이다. 사람은 탐욕에 약하다. 간혹 수억 원의 돈 앞에서도 담대한 사람이 있지만 정말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나도 예외는 아니다. 일단 돈에 눈이 멀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며 돈은 그 수단들 중 하나라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린다. 주식으로 큰 돈을 번 다음에 평정심과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나는 항상 사회적 책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강조한다. 강조를 하는 첫 번째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이다. 힘들게 사업을 하지 않아도 약간의 수수료와 거래세만 내면 기업의 주인이 될 수 있고 그 성과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에 감사하고 있다. 이런 시스템이 없었다면 오늘날 내가 누리는 경제적 풍요는 불가능했다. 내가 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은 지속적인 투자다. 경제가 어렵든 좋든 간에 돈이 필요한 기업의 자금을 대주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공유하려고 한다. 내가 투자한 자본이 기업을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그러면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이런 선순환이 지속되어야 경제도 살아난다. 우리는 기업에서 일을 하고 또 기업에서 만든 물건으로 생활한다. 그렇게 보면 기업은 우리 삶의 터전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나의 의무라는 생각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나에게 주식 투자는 수익을 내는 동시에 기업을 돕는 활동인 셈이다. 인간은 혼자서 사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쉽게 말해 요리사들 덕분에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과학자와 발명가들이 있어서 언제든 전화기를 들면 멀리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때로 많지는 않지만 여기저기 기부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행동은 그 자체로 내게 이익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주식 농사라는 집을 크고 높게 지으려면 사회적 책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집안을 단단하게 다져야 한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지을 수 있다. 돈만 보고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위태하다. 계속 기울어지다가 결국에는 쓰러지고 말 것이다. 수환이 좋아 계속해서 수익을 낸다 하더라도 그 인생을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우리는 이미 위에서 정답을 보았다. 주식 투자가 내 인생을 풍요롭게 바꿔놓았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삶을 바꾸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 다시 앞으로 와서 투자 원칙 1입니다. 주식도 농사라는 마음으로 임하라. 주식을 산다, 주식 투자를 한다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게 내 생각이다. 주식 투자를 농사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농부라고 생각해보라. 그러면 주식의 본질이 훨씬 더 명료하게 보인다. 그만큼 실패할 확률도 줄어든다. 먼저 우리가 종목을 찾는 것은 농부가 봄에 파종할 품종을 고르는 것과 비교해 볼 수 있다. 가장 좋은 씨앗을 찾는 일은 농부에게 멈출 수 없는 일이다. 품종이 한 해 농사의 절반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중요한 품종을 생각 없이 고르거나 못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시기가 되어서야 품종을 찾는 농부는 없다. 농부가 자기 논과 지역 날씨에 맞는 좋은 품종을 고르려면 공부와 생각을 거듭해야 하듯이 주식 투자에서 종목을 고를 때도 공부하고 생각한 다음에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상당수 투자자들이 남들이 뿌린다는 이유로 싸다는 이유로 알지도 못하는 품종의 씨앗을 뿌리곤 한다. 그래 놓고는 기적같은 일이 생겨서 품질 좋은 쌀이 대량으로 나오기를 바란다. 자신이 모르는 씨앗은 별일 수도 있고 보리일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시첸말로 잡주 즉 잡초의 씨앗일 수도 있다. 모내기를 해놓고 눈에 가지 않는 농부를 상상할 수 있는가? 농부는 매일 물은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 병충에는 없는지 관찰하고 관리한다. 이때 농부가 집중하는 대상은 오로지 작물이다. 가을에는 황금 들판이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믿지만 조바심을 내지는 않는다. 주식 투자자들도 파종 즉 주식을 산 다음에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경작하고 있는 기업이 잘 자라고 있는지 어려운 점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내 기업의 악재가 되는지 호재가 되는지 알 수 있다. 농부는 장마철이 되면 미리 물꼬를 점검하고 도량을 칠다. 그래야 홍수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경제 상황에도 홍수는 있다. 외환위기, 9.11 테러, 글로벌 금융위기 등이 대표적이다. 9.11을 제외하고는 모두 뚜렷한 징조가 있었다.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그랬다. 2006년부터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17회에 걸쳐 6.5%까지 올렸다. 저금리 때문에 붐이 일던 부동산이 타격을 받을 거라는 건 예상이 되었다. 이런 상황을 미리 알고 대비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뒤통수를 맞았다. 미리 준비하는 농부는 홍수가 날 때 간단하게 점검만 하면 된다. 하지만 미리 도랑을 쳐놓지 않은 농부는 논두렁이 터져나가고 난 뒤에야 후회를 한다. 초보 농부와 베테랑 농부의 결정적 차이는 절기를 아는가 모르는가 하는 것이다. 초보는 언제 파종을 해야 하는지, 8월에는 벼가 얼마나 자라야 하는지, 벼가 얼마만큼 익었을 때 추수를 해야 하는지 모른다. 하지만 베테랑 농부는 작물의 생육 과정을 잘 알고 있다. 기업도 그렇다. 주식을 살 때 이 기업은 향후 1년 동안은 투자 기간이고 2년 후쯤에는 투자의 결과가 3년 후에는 본격적으로 수익을 내기 시작한다는 로드맵을 그리고 있어야 한다. 시기가 빨라지면 좋은 일이지만 자꾸 늦어진다면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 시기를 모르면 애꿎은 손톱이나 물어뜨리면서 불안하게 기다리거나 팔아버린다. 농부는 일시적인 날씨의 변덕으로 생장이 더디다고 눈을 갈아엎지 않는다. 웃걸음을 준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대처를 하면 곧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이다.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일시적인 날씨의 변덕은 있다. 때로는 영영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가뭄이나 폭우가 내릴 때도 있다. 그러나 내가 경작하는 기업을 알고 그 기업이 일기의 변화를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팔지 않고 기다릴 수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수확이 남았다. 경험 많은 농부는 파종기를 잘 아는 것처럼 수확기도 잘한다. 너무 일찍 파종하면 씨앗이 땅 속에서 썩어버릴 수도 있고 너무 일찍 수확하면 벼가 덜 여물어서 상품성이 떨어진다. 너무 늦게 수확하면 밥맛이 떨어지고 쌀에 금이 간다. 그리고 농부는 벼를 심어놓고 사과나 팥이 나오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오늘 모를 심어놓고 다음 달에 쌀이 나오기를 기대하지도 않는다. 농부는 가을이 되어야 시간이 지나야 벼가 익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주식 투자도 그래야 한다. 천원짜리 주식을 사놓고 이게 금방 1만원짜리가 될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벼에서 사과가 열리는 일이 없는 것처럼 순식간에 수십 배로 껑충 뛰어오르는 주식은 없다. 정말 어쩌다가 나오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그걸 바라는 것은 마치 논에서 금광이 발견되는 것처럼 드문 일이다. 주식 투자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파종을 하고 돌본 다음에 수확을 하기보다는 이미 꽃이 활짝 피었거나 열매가 맺힌 논을 찾으려고 한다. 이제 곧 수확기니까 금방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거기에는 많은 투자자들이 있고 그만큼 가격이 올라갔다고 보는 것이 맞다. 자기 혼자 똑똑하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방금 모내기를 한 벼들은 그냥 잡초처럼 생기기도 했고 언제 자라서 쌀을 수확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미 꽃이 피고 벼가 여물기 시작하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다. 그것을 나만 알아보리라고 생각하는 건 물이다. 언론에 소개되거나 화제가 되고 있는 기업들은 만개한 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미 임자가 있고 그 임자가 금방 수확할 수 있는 논을 싼 가격에 내놓을 얘기는 없다. 뿌리고 가꾸는 대로 거두는 것이 농사다. 주식 투자 역시 뿌리고 가꾸는 대로 거둔다. 남의 논에서 배울 것은 있으나 남의 논을 기웃거려봐야 얻는 것은 없다. 아름다운 마음으로 기업을 발굴하고 매사의 겸양의 정신으로 파트너를 존중하며 우호적으로 공생 공용하는 길을 찾고 영속적 기업의 가치에 근거한 장기 투자를 원칙으로 하며 노력한 만큼의 기대 수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투자한다. 우리 회사의 창립 모토다. 꽤나 긴 창립 모토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농부의 마음으로 투자하라가 된다. 농부의 마음으로 투자하는 것 즉 농심 투자가 내 투자 철학의 핵심이다. 농부의 마음으로 투자하라. 그러면 행복한 성공 투자자가 될 수 있다. 정말 농사를 짓는 것과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너무나 닮았네요. 그래서 저자는 자신의 투자 방법을 농심 투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투자 원칙 2. 기대한 수익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씨를 뿌리는 시기만큼 거두는 시기도 중요하다. 너무 빨리 수확하면 설익은 과일을 따게 되고 또 너무 늦게 수확하면 썩어버린다. 농사에서 수확하는 시기는 주식에 비해서는 쉬운 편이다. 눈으로만 봐도 어지간한 농사꾼은 수확할 시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변은 누렇게 익어야 하고 사과는 빨갛게 물이 들어야 한다. 그래도 확신이 서지 않으면 한두 개 따먹어보면 맛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주식은 그렇지 않다. 하락장에서 시퍼렇게 물들 때는 일단 외외로 하자. 수확하는 시기이므로 빨갛게 익어가는 때는 상승장일 것이다. 과일은 빨갛게 익은 다음에는 썩어가지만 주식은 그렇지 않다. 탐욕의 시기가 도래하면 언제까지나 빨갛게 익어갈 것만 같다. 이렇게 빨갛던 것이 파랗게 떨어지기 직전에 팔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자 또 실패를 부르는 탐욕이다. 주식 농사를 잘 지으려면 채도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어느 정도 빨갛게 되었을 때 수확하겠다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를 주식에 대비해보자. 주식을 살 때는 그 회사가 성장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꽃이 피기 전의 벼는 벼농사를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냥 풀이다. 즉 주식시장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해당 기업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기업이다. 이 기업이 내 주식 농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벼의 미래가 보인다. 벼가 매월 어떻게 자랄지 예측하는 것처럼 내가 경작할 기업도 매년 어떻게 성장할지 예측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내가 언제 수확을 해야 할지 알 수 있다. 막연하게 누가 잘 자랄 거라고 하니까 짓는 농사. 어떤 바보가 아직 풀에 불과한 벼를 비싼 값에 살 거라고 생각하는 투자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주의할 것은 투자를 하기 전에 수확의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초의 결정을 미련과 욕심 없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최초에 세웠던 계획을 무시하고 계속 빨갛게 이길 거라는 생각으로 버티다가 파랗게 떨어진 다음에야 후회를 하곤 한다. 최초에 생각한 기대 수익이 있고 그것이 만족되었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러설 줄 알아야 한다. 그 후에 발생하는 수익은 다른 사람의 목이다. 이 앞의 예시에서 저자가 고려개발을 3200원에서 7000원대에 매수해서 15000원에 매도한 사례가 나오거든요. 이후 고려개발은 4만원대까지 올라갔다. 솔직히 전혀 아쉬운 마음이 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하지만 그 아쉬움을 잘 다잡아야 다음 주식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 내가 꼭지점에 팔고 나온다면 누군가 손해를 본다는 뜻이다. 내가 판 주식을 산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게 뭐 그리 좋은 일이겠는가. 그런 것이 농부의 마음은 아닌 것 같다. 초기에 기대했던 수익이 채워지면 수확을 하고 다시 다른 씨앗을 뿌리는 것이 주식 농부로서의 자세다. 여기서 조금 더 오르면 아까워서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농사는 순식간에 망가진다. 투자를 하기 전에 농업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기대했던 수익이 나오면 미련 없이 수확하라. 증시에는 수많은 씨앗과 경작지가 있다. 시장에서 새로운 모목, 새로운 씨앗을 찾아 뿌리는 것이 진정한 농부의 자세다. 투자원칙 3.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생각하라. 내가 생각하는 주식 투자는 사업을 잘하는 사람에게 돈을 대주고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단 투자를 하고 난 후에는 손 놓고 구경만 한다. 매일 모니터만 들여다보면서 주가가 올라가면 펄쩍펄쩍 뛰며 기뻐하다가 떨어지면 벌벌 떨고 있다. 꼭 텔레비전으로 축구 경기를 응원하는 것처럼 말이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아무리 응원해봐야, 잔소리를 해봐야 선수들에게는 전달되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주식 투자라는 게임이다. 이 게임에서는 감독 옆자리에 가도 되고 심지어 경기장에 뛰어들어 선수들과 같이 뛰어도 반칙이 아니다. 주식 투자는 돈을 저놓고 벙어리 냉가슴을 알 듯이 마냥 기다리는 게임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임이 되어야 한다. 스스로 자기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생각으로 내가 투자한 기업의 경영자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 훌륭한 경영자들을 생각해보라. 그들은 기업의 미래를 생각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직원들에게 힘을 주고 현장 방문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야 회사가 성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자가 자금만 내놓고 딴청을 피우고 있는 기업이 잘 될 리가 있겠는가. 투자자이자 경영자인 사람들이 기업의 성장에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주가만 보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그것은 마치 사장이 품질에는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입금 통장만 바라보고 있는 것과 같다. 우리는 직원들과 밥과 술을 먹을 수도 있다. 전화로 사장의 안부를 물을 수도 있다. 그 회사의 물건을 사서 쓰면서 개선안을 낼 수도 있다. 또 주변의 지인들에게 그 회사의 정확히는 내 회사의 물건을 추천할 수도 있다. 잘못하는 게 있으면 잔소리도 하고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주 제안을 할 수도 있다. 투자자로서 경영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수없이 많다. 이는 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이 일에 하루 종일 매달리는 것은 아니다. 일과 시간도 모자라 잠자는 시간까지 회사 생각을 하는 것은 그 회사의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사장의 몫이다. 자기 일을 하면서 규칙적으로 일정한 시간을 내어서 경영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주인이 아니라 손님인 듯 행동하고 있다.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인의식이 중요하다. 그런데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꾸려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 우리는 각자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자 투자한 기업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주식의 본질은 유가증권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다. 내가 투자한 기업을 함께 경영하고 그 성과를 나누는 것. 그것이 주식의 본질이자 성공적인 투자의 첩경이다. 너무나 좋은 내용이죠. 즉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단지 돈 놓고 돈 먹기의 게임이 아니라 사업의 지분을 참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많은 투자 고수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투자 원칙 4. 꾸준한 관찰과 소통을 고수하라. 앞에서 좋은 기업의 주식을 사서 시간에 투자하는 것이 주식의 상식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 상식을 행동으로 옮기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주가를 보면 조바심이 난다. 조금이라도 주가가 떨어지면 바닥 없이 떨어질까 불안하다. 다른 기업의 주식이 훨씬 더 좋아 보이기도 한다. 이 같은 장기 투자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이겨내는 것이 관찰과 소통이다. 투자를 하면서 나는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농부가 매일 자신이 기르는 농작물과 대화를 하듯이 주식농부의 나는 늘 기업과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 소통이 되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지만 소통이 되지 않으면 잠시도 기다릴 수 없다. 사람도 변하고 기업도 변한다. 어릴 때는 공부도 못하고 어수룩했던 친구를 한참 뒤에 만나면 성공한 사업가로 성장해 있는 일도 있다. 반대로 공부도 잘하고 반장도 하고 똑똑하던 친구가 사회의 낙오자가 되어버리는 일도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친구들과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결코 놀라지 않을 것이다. 어수룩하던 친구가 핏땀을 흘리며 노력하는 과정, 똑똑하던 친구가 흥청망청 시간을 낭비하는 과정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다. 소액이라고 기죽을 필요는 없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의 주인인 것처럼 단 한 주만 갖고 있어도 당당한 기업의 주인이다. 제대로 된 회사라면, 제대로 된 경영자라면 깊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는 주주에게 오히려 감사해야 할 것이다. 그 정도로 소통의 길이 뚫려있는 기업이라면 투자에 대해 반드시 기대한 만큼의 수익을 돌려줄 것이다. 드디어 마지막 투자원칙 5입니다. 자기만의 가치기준을 세워라. 흔히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되는 것이라고 쉽게 말하지만 이게 결코 쉽지가 않다. 기업의 가치보다 주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으면 비싼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싼 것이다. 싼지 비싼지 정확하게 계산해내는 공식이 없다. 각자 기업을 바라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물론 주가가 싼지 비싼지를 가늠하는 공식적인 기준들은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주가 수익비를 펄을 들 수 있다. 현재의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것으로 주가가 4만원일 때 1주당 순이익이 4천원이면 퍼는 10이 된다. 이 수치는 낮을수록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퍼가 10이면 적정한 가격이라고 하고 그보다 낮으면 저평가되어 있다고 한다. 업종마다 평균적인 퍼가 있으므로 10이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 하나 기업의 순자산을 주식수로 나눈 값인 주당 순자산을 들 수 있다. 주식 투자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최악의 경우 회사가 도산할 수도 있다. 이때 주당 순자산 가치가 주가보다 낮으면 보장할 경우 원금이 확보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당 순자산 가치를 청산 가치라고도 한다. 이 외에도 여러 지표들이 있다. 이렇게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만 주가의 가치를 평가한다면 주식 투자는 굉장히 쉬운 재테크 수단 중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다들 알다시피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이 외에도 많다. 비즈니스 모델, 경영자의 능력과 도덕성, 미래 성장성과 수익성, 기업 내부의 문화, 구성원들의 능력, 경쟁회사의 구도, 배당 능력과 의지 등 세세하게 따지자면 한도 끝도 없다. 그래서 정말 주식 투자가 힘든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온 단지 퍼나 pbr 같은 지표들로 그 주식이 싸고 비싼다는 것을 판단하면 좋지만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 기업의 주가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정말 주식 투자가 힘든 것 같습니다. 기업의 자산 가치는 중요하다. 업력이 수십 년 된 회사가 매년 일정액의 이익을 내고 그 이익이 쌓여 자산이 많아졌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 매년 5%씩 성장을 해왔다면 향후에도 그 정도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역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점점 사양산업으로 가는 업종이거나 탁월한 재능을 보였던 경영자가 물러나고 아직 검증되지 않은 2세 경영자로 바뀌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려면 기업 내외의 모든 요소들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종합예술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속 편하게 주식의 가치는 각자 주관적인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 주관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객관적인 사실들을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1만원짜리 주식이 있는데 1년 전에는 3만원이었다. 그런데 주가가 싼 것인가? 우선은 1년 전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한다. 신기술을 개발했다는 소문 때문에 급등했다가 다시 떨어졌을 수도 있다. 그것이 헛소문이었다면 1만원은 정당화할 수 있지만 기술 개발은 되었는데 상품화 단계에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면 기업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1만원은 싼 가격일 수 있다. 우리는 한 기업의 주식을 사기 전에 최소한 지난 10년간의 역사를 세밀하게 추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자산가치, 수익가치, 배당, 경영자, 직원들, 기업문화, 업종의 전망 등도 알아야 한다. 여기까지가 기본이다. 즉 기본적인 분석은 끝내고 그 다음에 자신의 주관적인 가치를 덧붙여서 그 기업을 살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을 다 파악한 후에야 비로소 주관적인 가치 기준을 세울 수 있다. 자산가치는 떨어지지만 경영자의 능력이 탁월하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치를 높게 매길 수 있다. 배당은 높지만 재무구조가 부실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가치를 낮게 매길 것이다. 반대로 배당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높은 가치를 매길 것이다. 어느 쪽이 옳다거나 그르다고 할 수 없다. 각자 자신이 가진 가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다. 나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성장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기업은 계속 기업에 근거한 사업 모델을 보며 적어도 3-4% 정도의 시가 배당은 해줄 수 있는 기업, 소액주주에 대한 배려와 열린 경영을 하는 경영자가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준다. 기업의 경영에는 관여치 않는 단순 투자가 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실 있는 기업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동행하며 꾸준히 소통하면서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 동행, 소통, 장기 투자는 주식 투자의 기본이며 흔들려서는 안 되는 기준이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 볼 내용은 다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한 기업의 적정 가치를 보는 것은 각각 개인들이 어디에 중점을 둔야에 따라서 다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업의 게시판을 보면 이 기업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이 기업은 너무나 저평가되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잖아요. 그것은 그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게 옳다고 딱히 이렇게 결정할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보기에 그 기업이 성장 가치가 있고 수익도 잘 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고 없다고 생각하면 투자 안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남이 그 기업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 기업의 주가가 어떻게 단기적으로 움직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결국에 그 기업의 가치는 기업의 수익에 수렴하기 때문에 4, 5년 뒤에 그 기업의 미래를 그려보고 투자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박영웅님이 지으신 주식농부처럼 투자하라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책을 보면서 꾸준하게 장기간 투자해서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요. 좋은 기업에 투자해서 그 기업의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리는 투자 방법을 사용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의 내용이 딱 그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너무 유용한 내용이었고요. 시청자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웅님의 투자철학에 더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요. 제가 전에 이 책의 앞부분을 리뷰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리고 박영웅님이 지은 최근 저서인 주식투자 절대원칙도 리뷰를 한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화면에 썸네일로 링크를 해드릴 테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 영상이 내용이 좋고 책 내용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